진상헌 떨어집니다. 지금 박기호 감독이 발을 갖다 댔는데 지금까지는 삼성화재가 승점 수확점을 통해서 달려갑니다. 서브 득점입니다. 김영진 뜻하자 함께 또 보이진 코치왕 가빈의 센스도 굉장히 좋네요. 간 김에 아참이 있었어 일단 좀 소식도 좀 물어보고 두 번째 세트로 또 바뀌었습니다. 리시브 좀 길어요 길어요. 시그레토스 비애나 오 이게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로제육 세터 몸으로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야 산신성인 야 비애나 선수다 이거 국내 브이리그를 보면서 어차피 오른쪽 에웅민 선수 쓴 다음에 왼쪽에 들어와서 서브 득와 동래서 잘 처리를 해야 돼.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청구 이야 기가 막힌 지금 플레이가 나왔어요. 이건 오늘 밤에 분명히 좀 진기명깃감이 되겠는데요. 저런 연습도 좀 합니다. 와 오늘 레오 선수가 트레이닝 자켓을 입은 채로 일단 몸을 풀었고 1세트 핀치 상황에서 석진욱 감독에게 나 좀 투입시켜 달라고 좀 몸부림을 쳤는데 2세트 드디어 복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브로킹을 해서 구상해 줘야 돼요. 그렇죠. 한국인 서브. 박주영이 잘 받고 박주영이 잘 받고 박주영. 아 잘 받았어요. 네. 박주영이 거의 뭐 림보를 하듯이 림보 또는 매트릭스네요. 네. 유연한데요. 네. 네. 오우 빠져나와요. 네. 네. 2세트에서 서브감을 차린 가빈이거든요. 안정적으로 갑니다. 어택라인 그쳐 왼쪽으로 싸우는다. 김나오. 대구 경기가 순식간에 픽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살짝 낀 건가요? 한 명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픽 경기라면. 완전히 캐치가 됐어요. 잡았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갑니다. 두 번 승에 연타인데요. 빨로 쏘. 이야. 전진선에 바로 황금발이었습니다. 아 전진선에 꽤 걸렸어. 이번 포인트는 전진선의 파이버 손이었어요. 그렇죠? 예. 오 이거 봐요. 아 이거 내렸어요 이거. 박철호. 박철호. 앞서갑니다. 두정차. 지금 뒷부리만 보면 박철호보다 정성균 한 두살 형 같아요. 하하하하하. 오늘 삼성화재가 수비지 중력이 좋은 편이고요. 김정호. 김학민과 정면대결. 아 토시가 없습니다. 브라카 성공. 김학민. 아 김학민이. 정면대결을 시도해봤는데요. 다시 어텔 커버. 이번에 레오에게 가나요? 나크어 빠르게 베이버팩. 오. 안테나가 완전히 지금 부러졌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안테나 이렇게 빠지는 거죠? 저 지금 처음 알겠네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이번 시즌 개막 이후로는 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있는데요. 2라운드 MVP로 남자부에서는 안드레스 비에나와 여자부에서는 제스칼텍스의 러츠 선수가 선정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공격에 2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5라운드 비에나 엄청났었죠. 특히 KB전에 21득점 89%. 3단계 쇼텍스의 5라운드입니다. 다가올us. 헝덩이에 맞았습니다. 삼성화재는 박철호 선수가ись데도 마찬가지고요. 자선핫델러도 4번에 있을 때 라이트동으로 빠르게 뛰어가거든요. 장면 부분을 조심해야 해요. 마치 술레잡기를 하듯이. 오. 연속 수비에요. 네, 이 볼이 순간적인 메이크 모션인데요. 이 쪽으로 갑니다. 오픈 단타, 타우디! 상대방 선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되려 동료를 속이는 상황이 될 뻔했어요. 이제 이제 신영석 선수가 계속적으로 저렇게 토스하면서 상대가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지금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 피지하십니다. 김한민 코트에 떨어집니다. 블록킹 득점! 지금 손주영 선수가 들어왔는데 상대에게 지금 하는 제스처는 잘해뒀다는 얘기죠. 레오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23 대 20! 다시 서브 득점! 아, 저 지금 손목이 아파 죽겠거든요? 지금 두 번째 볼을 받았죠? 이게 제 손목이 아니에요, 이게. 아... 한 공격을 하는 팀이 우리 카드입니다. 한성정 서브, 정성현 이베로가 버텨고 정성현, 그러나 어디로? 들어왔어요! 아... 다시 더 고운 볼이 조재성 수준 머리에 맞고 들어갔죠? 조재성의 이마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낙영복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고요. 조재성의 이마 포인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